자, 2020학년도 이다지도 완벽한 동아시아사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 플러스 학습 방법이라던가 앞으로 강좌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선생님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와 한국사를 강의하는 이다지라고 하고요. 처음이라 쓰더라고 어색하지. 선생님도 그랬어. 선생님도 어젯밤에 뭐 입고 나갈까? 막 데이트하기 전에 뭐 입을까? 골라보면 항상 입을 옷이 없잖아. 난 이 옷이 정말 넘친데도 오늘 또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평상시 안 그러는데 입을 옷도 세팅해놓고 강의 자료라던가 뭐 ppt라던가 다 점검을 하고 잤어.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은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에 파릇파릇함이 묻어나올 때잖아요. 약간 고3이 되고 이제부터 시작해 나가는 이 느낌을 잊지 않고서 강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강좌 구성부터 소개를 해주고 전체 커리큘럼에서 개념 강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커리큘럼은 이제 앞으로 수능을 보기 전까지 지금부터 11달 동안의 여정이 담겨 있어요. 12월 말이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전까지 이게 쭉 해서 강좌가 진행이 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개념 강의를 선생님 걸 듣지 않고 중간에 선생님 커리를 따라오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선생님 커리큘럼은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요. 개념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연표에서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개념과 연표에서 반복했던 내용을 문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커리를 따라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그리고 만약에 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치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 사탐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로 바꾸고 싶은데 뭐를 들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단연코 전체 아무것도 다 듣지 않아도 개념은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이 개념 안에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만점이나 1등급을 받기 위한 모든 것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강좌 구성은 3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2월 31일에 개강인데 얘가 10주 차로 진행이 되는데 완강일이 3월 11일 선생님 생일이에요. 3월 11일 기억하세요? 농담이고 이게 10주 차인데 왜 3월 11일이냐면 다음 주 차 1월 7일 날 선생님이 부산에서 빠질 수 없는 설명회가 있어서 그걸 미리 잡고 10주 차를 잡아서 다음 주 차에는 수업이 없어요. 혼자 와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집에서 복습을 충분히 하고 그 대신에 오늘 나가는 진도 분량을 조금 길게 잡았어. 1주 차를 충분히 복습을 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의 수업은 교재와 100%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앞으로 선생님이 본책, 복습노트, 기정노트 3권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본책이 여러분들 수업에 필요한 검은색 책 수업을 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지금 그냥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한 글자도 지나가는 게 없이 다 다뤄 줄 거야. 수업의 순서랑 교재랑 똑같이 구성이 일치해요. 그 내용 그대로 따라오면 되고 복습노트는 들고 올 필요가 없어요. 얘가 조금 더 페이지가 얇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복습해 나갈 때 필요한 거고 본책과 컨텐츠가 겹치는 것이 없습니다. 얘는 완벽하게 본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만을 위해서 만든 최적화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복습할 때 쓸 거고 마지막으로 단권화 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권화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선생님은 기적 노트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백지 복습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9월달부터 10월달에는 이거를 채워나가느라 바쁘실 거예요. 이렇게 총 3권이 세트예요. 작년에도 선생님 강의 들었던 친구 지금 여기서 하나가 빠졌죠. 부록에서 뭐 빠졌지? 연표 부록에 빠졌어요. 연표 부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본책 안에 각 단원 뒤에다가 넣었고 외워봅시다 페이지로 연도 써넣는 것도 넣어놨어. 연표 부록을 따로 만들지 않은 게 연표 특강이 올해는 대폭 훨씬 더 강화돼요. 문제풀이랑 연표랑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표 규제가 따로 나가고 연표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실어놓은 별도 규제가 나가기 때문에 작년 연표 부록은 본책 안으로 흡수시켰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수업 진행부터 한번 봅시다. 자 본책 그러니까 수업의 진행을 처음부터 알려줄 건데 선생님이 역사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큰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나무를 하나하나씩을 볼 거야.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고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독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용어부터 하나하나씩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린 자세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선생님도 예전에 내가 학생이었을 때도 느꼈는데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는데도 이상하게 눈이 마주치는 애들이랑만 마주쳐 내가 굳이 안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꽂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요번에는 선생님이랑 좀 요게 합이 맞는구나 그냥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자 본책편의 내용들 진행해 보면 25페이지 펴볼래? 선생님 강의만의 독특한 특징인 각국사 개관편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저술해달라고 의뢰를 받았던 게 2013년이에요. 2013년에 그러고 나서 각 분야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단원을 나누기를 시작을 했거든. 각 단원을 누가 쓰기를 나누는지를 이제 정하는데 선생님은 쓰고 싶었던 단원이 있었어. 총 몇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6단원.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근데 그중에서 선생님이 쓰고 싶었던 단원은 어느 단원이었을까? 6단원이었어. 현대사가 쓰고 싶었어. 그때 겁이 없었던 거지. 현대사는 굉장히 건드리면 안 되는 민감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단원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6단원을 썼어요. 선생님 비상교육에서. 근데 처음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교과가 만들어지고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참여를 하고 교과서를 써나가면서도 선생님조차도 너무 어려웠던 게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 안에서 다루는 나라가 크게는 4개야. 뭐뭐 있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이에요. 근데 보통 역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역사과목이 잘 맞는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특유의 역사과목이 가진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재밌어 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시작에 이제 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스토리의 흐름을 좋아하는데 동아시아사는 한번 배워본 친구들 알겠지만 맥이 뚝뚝 끊겨요. 일반 사회랑 오히려 비슷해.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의 공통점 차이점을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의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공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뚝뚝 끊긴단 말이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만 독특하게 만든 것이 각국사 개관이에요. 앞에 있는 친구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어? 엑소요. 그렇게 수줍을 비로가. 엑소. 엑소 중에서 누구 좋아해? 찬열. 자, 찬열이의 역사가 있을 거고 옆에 있는 친구 누구 좋아해요? 아이유. 나도 좋아해. 아이유. 그리고 선생님이 있어. 와, 진짜 이상한 조합이다. 그치? 그러면 보통 역사라고 하면 찬열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찬열이의 부모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셔서 자라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찬열이의 사춘기 과정은 어땠고 그래서 자라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유의 흐름을 배우는데 동아시아사는 이렇게 배우는 거야. 보통 역사 과목이랑 다르게 찬열이의 사춘기, 아이유의 사춘기, 다지의 사춘기의 공통점 차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원래의 고유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 넣은 것이 각국사 개관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묶여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해체해서 각각의 역사의 고유한 흐름을 쭉 먼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이 흐름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총 4개의 주제별로 단원별로 4개의 소주제가 있거든. 그 소주제별로 공통점 차이점을 내용들을 찾아보는 과정들을 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국사 개관 들은 다음에 주제별로 4가지에 겹쳐지는 소주제의 내용들을 들으면 강의를 듣고 나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복습복습 반복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을 수가 있어요. 얘가 25페이지의 각국사 개관의 내용이었고요. 32페이지 보시면 개념 다지기, 보통 진행되는 선진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겠지. 공통점 차이점으로 뽑아가지고 보는 내용 개념 다지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만든 개념의 구조대로, 판서대로, 아니면 빔대로 해서 내용들을 진행해 나갈게요. 개념 다지기가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개념강에서는 내가 개념 다지기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숙성시켜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나가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출 자료들을 분석해 보는 연습을 할 건데 그냥 기출에 이런 이런 자료들이 있어가 아니라 33페이지 바로 옆에 있는 거를 보면은 난이도별로 자료가 분류가 되어 있고 이 사료가 만약에 수능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이 자료에 대한 정보가 문제화돼서 옆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써나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료 다지기는 전체를 다 하지를 못해.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는 파트가 있고 하지 않는 파트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지 다지기도 선생님 교재의 특이한 점인데 34페이지 보시면 보통은 기출 문항에 실려있지만 선생님은 기출 문제를 해체해서 자료와 선지 다지기로 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기출 문제는 굉장히 귀한 문제들이거든. 평가원의 코드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에서밖에 확인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괜히 개념을 공부하고 빨리 적용해봐야지 하는 생각에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기출 문제를 내가 분석해서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외워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전체 나와 있었던 기출 선택지를 다 해체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OX문제라던가 단답형으로 바꾸어서 완벽하게 아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 과정을 이제 본 수업에서 해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해당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연표의 내용들이 66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실려있을 거야. 작년에 연표 부록에 나갔던 것이 그대로 있고요. 이거를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당장에 지금부터 내가 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이 연도를 줄줄 외워나갈 필요가 없어요. 반복하면서 1년이 지나 있으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바로 뒷장에 보면 외워봅시다 해서 앞에 있는 연표에 연도 부분만 뚫어놨어요. 여러분도 연습하면서 외우라고. 이거 그냥 반복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업보다 복습이지 당연히. 복습을 하지만 얘들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강의를 볼 때의 뇌파를 측정하면 쇼 프로그램을 볼 때 뇌파랑 비슷하게 나온대. 여러분들 전혀 그런 시청자 입장으로 여기 앉아계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아 막 강의 잘하네 뭐 이런 느낌 있지. 안 돼 얘들아.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요리를 되게 열심히 해서 떠먹여주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씹은 다음에 소화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주차별로 복습을 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할 때 필요한 것이 복습 노트랑 당연히 본책의 내용들 복습해 나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복습의 방식을 설명해 줄 거고 이걸 변형해서 여러분들한테 맞게 적용하는 건 스스로 다 알아서 하셔도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수업 직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업 직후에는 괜히 내가 또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대충 보고 안 보게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수업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까 봤던 개념 다지기 개념 도표 있죠.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흐름대로 쭉 읽어 나가. 쭉 읽어 나가다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막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어 이거 분명히 아까 들을 땐 이해가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걸 위해서 1등급 메이커 복습 노트의 음성 지원 파트가 있을 거야. 자 두 개의 책을 펼쳐놓고 같이 활용법을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개념 다지기 우리가 아까 봤던 거 본책 25페이지랑 이 본책 25페이지에 해당되는 음성지원이 복습 노트 20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얘들아 엄청나게 선생님이 의미를 담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책 25페이지에 조공책본관계 나와있는 페이지 보이세요? 자 선생님이 페이지를 잘못 썼나? 앞에 있는 친구가 페이지를 잘못 펴고 있어서 선생님 한번 펴볼게. 25페이지. 이게 여러분들 보는 페이지랑 선생님 보는 선생님 pdf 페이지가 다르구나. 어디를 펴야 되냐면 선생님이 요걸로 다시 알려줄게요. 32페이지. 본책 32페이지. 복습 노트도 그럼 다를 거야. 복습 노트는 복습 노트는 20페이지 맞네요. 20페이지 같이 펴봐. 옆으로 이렇게 펼쳐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에서 하는 건 본책의 이 파트야. 책봉 조공이란 이런 이런 거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라고 해서 설명을 하겠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그 흐름으로 읽어 나가는데 어딘가에서 막혀. 예를 들어서 책봉 조공의 확대. 이게 무슨 말이었지? 라고 생각이 들면 복습 노트에 요 파트에 해당 번호 따라가서 보면 선생님 말투 선생님 들었던 예시 그대로 다시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20페이지 보면은 1. 책봉 조공이란 양가로 1번 책봉 조공의 시작 나와 있죠. 번호 체계도 똑같아. 알겠지? 양가로 2번 책봉 조공의 확대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와 있고 예시에 대한 설명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강의를 다시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이거 빨리 한 번 더 읽는 게 훨씬 더 빨라. 음성 지연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활용을 하면 강의 여러 번 들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면서 완벽하게 개념 다지게 있는 내용들을 먼저 머리에 익히고 익숙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건 혹은 그 다음 수업 시작 전에는 꼭 백지 복습을 해보세요. 자 수업 직후에는 그렇게 내용들을 보고 내가 이거를 외웠나 실제로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나를 확인하려면 기적 노트가 좋은데 기적 노트를 보면은 큰 제목 줄거리 빼고는 다 빈칸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눈으로 채울 수 있는지로 흐름을 봐.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본책 펴서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써서 미리미리 쓰는 거는 선생님이 권하지 않아. 그 이유는 마지막 단권화 편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2차 복습은 백지 복습으로 확인한다라고 해서 백지 복습이 뭔지 알지 얘들아. 백지에다가 큰 줄거리 제목만 쓰고 내가 이거 쭉쭉쭉쭉 개념 다지기 내용들 써나갈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백지 복습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눈 감고 난 다음에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면서 머릿속에서 백지 복습을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이제 적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이제 복습 노트에 교과서 통문장 다지기 파트가 있어요.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3종이거든. 이 3종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필요한 교과서 문장제 표현들 있잖아. 그거를 빈칸 뚫어가지고 다시 복습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이거 꼭 읽어보고 빈칸 채워보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옆에 정답이 있거든. 이거 이렇게 딱 반 접으면 정답 안 보이게 해서 외울 수 있어. 교과서 내용들에 익숙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작년부터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역사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이견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 3종마다 뭐 예를 들어서 떠이선 왕주 같은 경우에는 시작 시기가 뭐 나라가 만들어진 시기가 다 달라. 교과서인데 교과서가 서로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도가 1, 2년씩 차이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는 아예 드러냈고 교과서 내에 오류가 있는 것도 잡아서 다시 실었어요. 교과서 통문장 다지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 불안하다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대표문항 다지기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별도로 영상으로 선생님이 해설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어요. 자 단권화를 봅시다. 단권화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 공부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냐하면 사탐이 예전의 사탐이 아니라서 굉장히 중요해졌잖아. 그래서 뭐 오래 쉬우면 그 다음에 되게 어렵고 하는 거를 반복을 해 나가게 되는데 영어랑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다른 과목이 중요해진 거는 당연해요. 점점점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분량도 되게 많이 늘어나지. 근데 1년 동안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내가 공부를 하는 매체가 다양해지게 돼. 예를 들어서 개념 강의 들은 것도 봐야 되지. 수특 나오면 수특 봐야 되지. 수능 완성 봐야 되지. 거기에다가 뭐 모의고사도 풀어봐야 되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뿐만 아니라 3월 학평 7월 학평 4월 학평 별의별게 다 있잖아요. 얘들아. 그치? 이 내용에 배웠던 지식이 흩어져 있으면 안 돼. 왜냐? 수능 당일날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보따리 장수처럼 등에 다 지고 갈 거야? 그 많은 과목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권에다가 모으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단관화 노트, 기적 노트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모은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빈 칸을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한 거 그대로 봐도 좋고 여러분들만의 머릿속에 있는 흐름들이 있잖아. 그 내용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표현이나 자료, 선택지, 연표 여기에다가 정리하세요. 한 단원 끈다면 바로 옆에 이게 있거든. 이거를 오답 노트 정리하듯이 여기다가 해나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모락평에선 틀렸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워나가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수능 직전까지도 내가 이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인덱스 붙여놓고 수능 당일날 기적 노트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그것만 보는 거야. 알겠어? 1년 동안의 준비를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적 노트에서 단관화를 진행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오리엔테이션과 학습 방법, 방향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1주차 수업에서도 진행을 해나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공부는 여러분들의 재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린 지드래곤이 아니고 김연아가 아니잖아. 엑소도 아니고. 보통인이 자기의 삶 속에서 성취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공부밖에 없어. 여기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고 평범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왜 요즘 드라마 막 스카이캐스 이런 거 나오잖아. 굉장히 화려한 삶.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아주 평범한 집에 오히려 가정형편은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선생님 혼자 그냥 공부를 했거든. 오빠도 공부 못했고 당연히 언니도 공부를 못했어. 선생님 집안에는 친척들 다 통틀어서도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선생님한테 길을 보여줄 사람이 없었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1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에서 이제 경쟁을 했어. 누가 더 못하나. 실제로 실제로.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공부해야 되는 의미를 몰랐고 중학교 때는 완전 꼴통인 중학교에 다녔는데 어느 정도로 꼴통이었냐면 반에서 애들이 마이 있잖아. 교복 마이를 뒤집어 쓰고 담배를 피우는 정도의 학교였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싫었고 내가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공부였어. 나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지도 않고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100m 달리기 22초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 보통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재능이 공부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공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부는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야. 애들아. 막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국가로 원망하거나 부모로 원망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야. 공부는 오로지 여러분들만을 위한 굉장히 이기적인 활동이에요. 1년 동안에 이 이기적인 순전히 나만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나를 채워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에 느낀 건데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 그럼 공부를 더 하세요. 그럼 슬럼프가 깨죠. 실제로. 선생님이 당연히 선생님도 사람인데 일하다가 일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 선생님은 얘들아 맨날 선생님이 무슨 마약하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기분이 좋아서 오늘도 일을 해보자. 이러진 않겠지. 선생님도 쉬고 싶을 때가 있고 일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슬럼프에 들어갈 때마다 일을 더 해. 선생님은 몰아서. 더.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일 년 동안에 내가 진짜 옆에서 진짜 무슨 짓을 막 무당에 와서 굿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 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5분 정도만 쉬고 바로 프리뷰 영강 들어갈게요.